이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수 대표님,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에그플레이션이 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수혜를 보는 종목들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에그플레이션 관련된 쪽 계속 시작에서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유가도 마찬가지겠지만 공물과 관련된 쪽도 고점 증후는 나왔어도 여전히 크게 밀리지 않는다라는 쪽인데, 그런 쪽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공물 가격 보게 되면 미리 20%, 보리가 30%, 그리고 또 비료 관련된 쪽이 40% 이상 증가한 상황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료 관련주, 비료 관련주, 거기다가 또 농기계 관련주까지, 이런 쪽도 약간 어떤 농작물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재조명이 되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관련된 이슈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한 종목도 이렇게 되면 오히려 수산주 쪽에서도 좀 더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오지 않느냐라는 쪽도 비교해보면서 종목 중에 하나 사조 대림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회사는 명태, 대구 관련돼서 OEM 쪽을 진행하면서 매출 비중이 한 30%대 되고 있고요. 식용유가 국내 2위, 특히 업소용까지 따지게 되면 2위 지위를 보여주면서 다시 26%대, 그리고 6개, 17%대 이런 정도로 보여지고 있는 매출 구조인데,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 주력으로 수출하는 품목이 해바라기 씨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해바라기 씨유에 대해서 공급 부담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그와 함께 나오고 있는, 최근에 많이 썼었죠. 그런데 이쪽이 좀 공급이 제대로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또 대두두 상승세를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이를 반영해서 식용유 가격을 올리기 시작하는데, 3월에 벌써 CJ를 비롯해서 식용유와 고급율을 한 10% 인상을 해왔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작용될 수 있겠다고 보이시고 있는데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1,000억이 넘었습니다. 한 100% 이상 늘었고요. 그런데 시총이 아직 2,500억대라고 하게 되면 저평가입니다. 게다가 주당순 자산이 5만 원대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이런 저평가의 부분들이 시장에 반영되리라라고 보면서, 지금 2만 8천 원대 밑에서 접근하는 전략과 함께, 목표가는 지난 고점대 영역인 3만 1,500원대, 손절가는 2만 6,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지로 사조 대림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저평가가 되고 있고, 목표가는 3만 1,500원, 손절가 2만 6,5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임수재 소장님. 지금 OEM 관리용주들이 가동률이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네, 대표적으로 의류 OEM 업체 같은 경우는 결로벌 경기 회복에 따라서 의류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최근에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의 의류 관련된 소비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소매 의류 업체의 재고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수준이고요. 아마 올해 의류 성장률 자체도 아마 서구권이 아마 아시아 같은 이머징 마켓보다 좀 더 확대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류가 소진이 많이 되면서 추가적인 재고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의류에 대한 단가도 지금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의류, 특히 OEM 업체들은 대부분 공장이 해외에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원달러가 약세를 보인다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매출이나 순위 구조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도 감안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OEM 업체들의 같은 경우에 작년에 동남아나 중남미 지역에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공장들이 셔다홉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작년 하반기서부터 작년 4분기 이후서부터 이런 셔다홉이 상당히 줄어들었고요. 올해부터는 대부분의 공장들이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실적이나 영업이익 부분이 좀 더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중에서 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한세 실업입니다. 국내 대표적인 OEM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6개 국가에 생산법인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아시아나 중남미 지역에 공장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납품처는 타겟이나 캡, 올드네이비, 콜, 월마트, H&M 이런 글로벌 국적의 의류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영업이익도 큰 폭으로 증가를 했기 때문에 올해도 아마 계속 그런 증가세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선진구 경제 재개에 대한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대형 벤더들 업체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안정적인 성장세가 기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투자들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장 자동화 부분이나 생산 공정 등에 대한 효율화 등을 통해서 관련된 원가 절감을, 월가 절감 등이 이루어진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면 올해 영업이익도 상당 부분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적으로 시장 컨센서스는 올해 매출은 한 13% 정도 증가할 걸로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한 24%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주가가 옆으로 조금 횡보를 하다가 좀 올랐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그 이후에 다시 좀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아마 24,500원대에서 매수하시면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목표가는 좀 짧게 잡아서 28,000원대에 일단 1차 목표가를 잡으시면 좋지 않을까. 손절은 21,000원 이하로 떨어지시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의류 OEM 기업 중에서 한세 실업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28,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